국민안전처는 재난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이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평창올림픽이 열릴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. 음성과 문자 동영상 전송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은 PSLT를 기반으로 해 3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. 안전처는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재난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